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을 현장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 제1기 노란우산 서포터즈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내년도 노란우산 TV 광고에 출연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모델 12명을 노란우산 서포터즈로 위촉했습니다. 노란우산 서포터즈는 노란우산 관련 주요 행사 참석과 SNS 활동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노란우산을 소기업 소상공인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더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을 알리기 위해 노란우산 서포터즈 역할이 중요하다며, 678만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 제도를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전략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